오버워치에 오버워치 아이디 없나요? 응? 음.. 아이디 좀 빌려줘요 님은 그러세요? 나한테 다녀온거 아니야 피라를 찾았다고? 김정은 피라? 요즘도 피라를 뿌려요? 뿌리긴? 피라가 뭐지? 그 있잖아 그 북한으로 넘어오세요 북한으로 넘어오라고 포스터같은거 아 진짜요? 요즘 상황이 안좋다보니까 옛날에는 그 피라 주워가면 돈 줬다면서요? 그 어릴.. 그 뭐야 그.. 그 막 그.. 아재들 막 어릴때 간첩이 막 그런거 뿌리고 다녀요? 아니 관첩이 아니라 그거 풍선에 해가지고 날려보내는거야 그럼 간나 세끼들 헬륨풍선 한 다음에 나.. 나 밴디좀 줘볼래? 나 그거 1점 다 해보고싶어 오케이 오버워치.. FPS게임? 그 풍선 헬륨풍선 한 다음에 헬륨풍선 어느정도 올라오면 터지잖아 그럼 편사풍을 타고서 이렇게 이렇게 태백산맥 쪽으로 쫙 뿌려지지 나도 풍선에 들어간 다음에 김정은 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총으로 머리에다가 따갑니다 뭐라구요? 군단까지 날아와요? 비일화가? 굉장히 멀리 날아오네 오시네 풍선 안에 사람 안들어간데요? 밴디 다른 총으로 하라고? 싫어요 ㅋㅋㅋㅋ 밴딧이네 B7이야 밴디 샷건 쓰레기 맞지? 밴디 샷건 쓰레기 쓸만해요 쓸만해요 쓰레기는 아닌데 취향 좀 많이 탔 아 네 취향이 저격 취향을 좀 많이 탔 밴비 샷건 더 좋고 밴비 샷건 쓰레기 쓸만합니다 그렇다면 취향 저격을 하면 돼요 넌 내 취향 저격 내 취향 저격 내 취향 저격 너지 않아도 늙겹에 와 야 너가 취향 저격이란거지 걔네가 너가 취향 저격이란건 아니야 확실히 하하하하 나야지 응 인정 하지만 담임님은 저의 취향 저격이에요 그쵸 담임님 아 담임은 저의 취향 저격이에요 맞아요 취.한.저격이죠 아 아 그게 뭐에요? 유취한 새끼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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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스 근데 이거 하지 말래요 아 4은 로그인의 바이오드의 스킬 제재먹었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아 정말요? 네 방자판 안먹은 사람 누구야? 어 나네 미안 아 아 미안해 진짜 너무하네 미안해 와 에임 진짜 안틴다 이거 근데 너무 멀어서 안보여 억호 기어선 잡았겠다 억호 기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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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덜루가 내 이거 설치해줄꺼야 아 됐어 나도 있거든 어 아카님 삼총 한 마리요 꼬리로 전부 다 꼬리에요 올 꼬리 올 꼬리 퓌 퓌 퓌 퓌 아 저쪽 다 죽었어? 퓌 퓌 퓌 퓌 퓌 퓌 난 어디인줄 알 나 라스 뭔데? 어 몰라요 글라지겠죠 퓌 오오 오 퓌 나 쿼드라했네 와 이거 살짝 아 깻잎 없었으면 펜턴데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어 퓌 퓌 퓌 퓌 퓌 퓌 퓌 퓌 퓌 애시될까? 아, 아이큐까지 야비백려 가세요 죄송합니다 몽탄이요? 몽탄이 되게 재밌어, 만든 거 어, 변태야 에미세요? 에? 주말에는 오버워치 보다는 디비전 해야죠 그쵸 마찬님 이번 주말에 아무 데도 안 가니까 하루 종일 오버워치는 해야겠다 마찬님 이상하게 듣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 에미라고 네, 마찬님 에미예요 응 에미 발음 주의해 주실래요? 발음 주의해 발음 주의해 A, B, C, D, E, F, A, F, R, J, K, L, M, M OK? OK, M Q, R, S, T, U U, R, M 침대빵? 침대빵, 침대빵 아, 누가 내 드론 좀 부서졌으면 어, 나도 걸렸어 나이스, 부서질까? 가이드로 퍼프? 헤디님 죽음 우리 두려워놔 봐야돼 헤디님 제발 간다, 내 두려워놔 귀에다 간다 야, 누워서 자고싶다, 이런게 5, 0, 0, 0, 0 야, 왜 헤디님 여기서 자고싶다 친구야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면 형이 아웃플레이 한 명 나올거야 아, 쟤 남장서요 안하지 않을까? 아웃블리? 안하네. 신기한 일이네. 내가 맞춰줬어. 그럼 우리 뽀뽀 한 번 할까? 그럴까요? 나.. 나랑.. 야 니 앞에! 아 앞에! 저기 저기! 쟤 나 앞에 있어? 어 나도 눈 마주쳤어. 와 뭐야 진짜.. CCTV 좀 붙어줘요. 어디 있는데? 저 앞에. 무리한거 아니네 다른자가? 저요? 네 저 살았어. 아래 팀이 있거든. 고고고고 진입 진입! 푸쉬 푸쉬 푸쉬! 세놈 남았어 빨리 들어가 그냥. 앞에 더 딴다. 왕치로 잡을래요. 아이큐가 총이 좋다잉 왕치리. 나와나와나와나. 앞에 또 더. 아니 저기요 내 업무 안해주시나요? 더 왜 뚫었어요 그리고. 그니까 왜 뚫은거야. 다들 다 뒤졌어요? 야 나와봐. 아 미친거 아니야? 진짜? 진짜 다 죽었어? 저 왜 딜을 맞고 계세요? 왜 딜을 맞고 계세요? 저기요? 왜 딜을 맞고 계세요? 에쉬님 방안에 하나 있어요. 방안에 뮤트. 에쉬 없는데. 니가 신고 오는 걸 막았잖아. 아 이켄님. 가래로 내려가. 가래로 내려가면 있긴 한데. 막고 싶었어. 나한테 너 막 중All院을 주는 거 아니 gardener? 아니야 이건 해야 slide. 유튜브 tries이다. 아 이씨 내 유튜브 자시고. 니가 요르프로 주는 거예요èn هذا. 유투븐가? 뭔가? 어? 난 뭔가? 이렇게 작게 열렸지? 원래 이렇게 작게 열리나? 귀엽잖아 헐 뒤에... 아니야? CQ 반대야 막 그쩌 그쩌 아 거기 그 뚫어봤 뚫어봤자 괜찮 멀지 멀지잖아 멀지하지 마세요 뭔가 생각이 있을거야 그 아래 구멍있을거 예 거기 그 아래 거기만 안 부숴으면은 거기 말고 왼쪽에 뚫렸잖아요 예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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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보이죠 앞에 예 거기요 헉 거기 뮤트가 다 뚫어왔는데? 샷건을 들고 대기하고 있을겁니다 갓나 쉐디 급히 뮤트가 샷건적인 한마리가 누워있을거죠 뮤트가 누워있을거에요 아마 빠졌어 내가 있다 어? AFK 오케이 오케이 거기 한마리 거기 누워있어요 샷건 어쨌든 라스트 헤딘 턿 뭐야 뭐지 뭐야 뒤로 어 고무고무고야 왜 렉 아냐 내가 뛴거야 그래 뛴거였구나 마주가 헤딘 그 문 부술때 돌리면서 사요 둥굴게 굴게 제가 카메라 봐줄게요 이거 안오지? 방안에 있었는데 방안에 있었는데 어 터졌다 어? 아니 걔 막 나왔어 거기서 방안에서 설마 헤딘 뒤에있나? 어 그런거 같은데 어? 어? 소리 들린다 쉿 우리 머리위에 있거든 위쪽에 있는거 같아 어? 와 무승두 올킬인데 아 야 근데 제 반응수 지린다 아 아까 아 머리썼는데 아 야 명이 역대급이었는데 밴디를 좀 주라 그래요? 고마워 명경기다 명경기 밴디 다른 총? 이거 샷건이 안좋아에 이거 그거야 이제 별로야 아 SMG가 잘해 너 밴디 살래? 그래요? 나 스모크 쓸게 아 그래요? 저 타창 갔어야지 아 뭐야 프루트 안해? 그럼 내가 프루트 갈게 아 저 팀 반호스도 지렸네요 근데 솔직히 잘하네 잘했어 퀵 돌았네 발소리도 오나보다 근데 쟤 놀라가지고 쓴거일거야 그거 좀 아 근데 내가 운이 좀 안좋았어 나이스 1 났다니깐다 내가 좀 많이 맞은거 같아 어 뭐야 자리 왜 이래? 그냥 바로 B로 바꾸미 지하야 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 개사기 개사기 아 너 부르지 마 나 무서워 다른 총 안좋다니깐 아 안해 안할게 그거 쓰레기총이야 쓰레기 그 부착물도 하나도 안 붙어있어 와 진짜 사기다 안쓸거야 그거 안좋아 안좋아 밴딧은 MP7이 사기총이라니까 사기총 진짜요 근데 그 좋은걸 두고 왜 그런 안좋은거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인생은 좋은거 이만 장인은 장비탓을 하지않아 인정? 하지만 나 장인이 아니야 어 인정? 오프 4가 바이오하즈드 컨테이너를 인정에 있는 장비탓을 찾는거에요 아심리에 있는 장비탓을 찾아냈어 인정에 있는 장비탓을 찾아냈어 오 미친 나와블레스탄기 오우 가앗 웨얼니스 델? 뭐야 뭔소리야? 그들이 어딨죠? 누구 떨어졌나본데? 번들로 스킨 산거는 다같이 적용해요 2층 2층인가? 어디 시작이네?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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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라 오지마 갑자기 서라고 하는데요 네 하나 둘 셋 자 체디님 뒤쪽에 하나 들어왔어요 그런거 아냐? 흠흠님? 아 나 죽었다 아이고 여기있나보다 나와라 샷건 얘네 잘쓴다 흠흠님 레이저 포인트가 안보이게 각도 잡고있어 나와라 내 뒤에 봐줄게요 오오 말해주세요 체디님 쪽 쬐고있다 오케이 어 잡았네 나이스 아까라 이거하자 없네 실망 어 미친 있는데 뭐지? 짐도 있어? 네 아 있어요? 네 내려가면은 죽어요 아리 오오 뭐야이 네 제가 죽었어요 오유 놀래라 날아오 날아오 아 있고 있다 아 여기 있었네 아리 아리 예스케 개 이쁜데 아리 있어요 아리 아 아 다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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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오 오 좋았는데 야 한 라인 한 피식 땄네 나 올킬 뛰었다 근데 무승부다 아 아깝다 아깝다 맞지 전라 올킬 뛰었지 어 그런가 올킬이지 맞아요 올킬 왕꽃